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 여보세요? 선배, 나예요 지금 창문 좀 열어봐요 나 보여요? 어디 아프거나 하진 않죠? 걱정돼서 와봤어요 잠껴서 미안해요 사실은 꿈을 꿨는데 선배가 하얀 옷을 입고서 나를 찾아왔어요 손에는 하얀 꽃을 한 다발 들고서 선배 머리 위로 하얀 빛이 떨어졌어요 죽은 줄 알고 막 울다가 깼는데 깨고 나니까 보고 싶어서 봐요 가까이 이사 오니까 좋잖아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알았어요, 가요 가면 되잖아 근데 그거 알아요? 내가 해몽 사이트에서 찾아봤는데 꿈에서 죽으면 현실에서는 결혼하는 거래요 뭐 아니 내가 그런 게 아니고 해몽 사이트에서 그랬다니까 알았어요 봤으니까 됐어요 잘 자요 창문 꼭 닫고 자요 한글자막 제공 배 socialνα Bride